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4시부터 오늘 들어가겠는데요. 자, 이제 이게 마지막 편입니다. 자, 마지막 편이구요. 어, 이때까지 있었던 1편부터 3편까지, 4시 전까지 편은 편집을 좀 해서 물론 운이 좋아서 깬 것도 있지만, 좀 편집을 했지만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편집으로 봐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스킵하지 않고 계속 실패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의 재미가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챕터는 그렇게 노 편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게 엔딩편이 될 수도 있어요. 얼마 안됐구요. 어 아, 또 오랜만에 했더니 오랜만이냈는데, 하루 됐는데 낯선해, 게임이. 스킵하면 여러분, 노잼이에요. 편집이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라 뭐, 이제는 이게 정말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에요. 유튜브에서 스킵하면은 스토리 이해가 안되실 수 있어요. 제가 막 멘트를, 했던 멘트를 계속 이어나가서 할거기 때문에 여기, 여기 돌릴까? 어, 무서워. 어, 무서워. 와, 이게 좀 시고하니까 느낌이 진짜 비가 더 밝아진 것 같아. 더 무서워졌어, 게임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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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놀이씨. 한 번 딱 실패를 해야지. 한 번. 한 번, 여기서 귀신이 놔줘야지. 오히려 다음, 다음 판에 마음을 편하게 할 것 같애. 벌써부터 이거 포기하면 안 돼. 정신력의 멘탈이 지배당하고 있어. 아 아 아 쫄려 아 쫄려 아 쫄려 아 아 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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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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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나올거 같애가 아니라 나와요 어어어 타이밍 오져버리고 자 민방위훈련 시작됐어요 어 민방위훈련 시작됐어 돌려돌려돌려돌려 어 ㅅㅇ 아 이게 하루시구였더니 이거 어제보다고 더 무서운것 같네 이거 하루시고가 아니라 하루 useless 하루ands 어어 아 그리고 참고로 밝기는 더올려놨어요 이거는 비디오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바일로 보지 마시고 PC로 보세요 모바일로 보면은 기기에 따라서 밝기가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맞추면 PC가 밝기가 어 또 밝아집니다 그래서 몰입이 안되니까요 밝기는 조금만 올려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끔 왜 귀신이 콧구멍만 보이나요? 화면이 안보여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진짜로 콧구멍 귀신이나 그런게 아니구요 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어둡게 나오는거니까 비디오 게임은 PC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화질을 4000K로 녹화하는건데 써먹어야겠죠 여러분들 전파는 근데 너무 무력하게 당했다 어어 우 어어 와우 어어 어어 다 aside 다 Mei 이걸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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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방금 나오는 타이밍이였어요 감기남 도망갔다 내가 도망갔어 방금 나오는 타이밍이였어요 막 잠깐만 망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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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 돌려 빨리돌려 빨리돌려 형기증나니께 미치만두 빨리빨리 아운 희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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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꼬 개 아파 아 잠깐만 아 아 개 찌릿찌릿하네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미안해 여러분들 미안해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침착해 침착해 아 침착해 이제 좀 이제 좀 괜찮아졌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이제 좀 이제 좀 괜찮아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개무섭네 아 아 아 아 잘못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아 불 4개를 켜야돼 이거는 아 비 돌려 비 돌려 아 뒤에 뒤가 고장났어 뒤가 고장났어 아 오오오오5 0 06 아 왜 안눌러지니 뚝뚝뚝 뚝뚝 뚝뚝 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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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가 또 에러가 나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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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가 또 에러가 났지? 뚝뚝 6031 뭔가 마우스를 손목이 잘 안돌아가 됐어 야 그래도 야 5시까지는 왔네 어어어 잠깐만 좋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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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계무서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민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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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님 아 아 아 아 아 물 한잔 물 한잔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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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는 조심해야돼 C는 조심해야돼 C는 진짜 경계를 해야돼 B돌려 B돌려 A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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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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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애 미애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방금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운이 좋았다 나 바로 내가 끊었잖아 소리가 나면 바로 움직여야돼요 끽끽끽끽끽 이 소리나면은 진짜 죽는거야 죽는거 plataform 에헿 어어어 Żiv 오오오오오게위험한 타이밍이었어 지금 Och 와 아 빡세다 빡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민방위성님 오셨어 민방위성님 민방위성님 아 민방위성님 자 지금 30분 정도 남았어요 좋아 아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엄청 빨리 날아 다른것들이 C 조심해야돼 C 조심해야돼 오케이 D돌리고 자 와 아작난다 아작나 와 몇개가 줄어드는거야 몇개가 줄어들어 도대체 아 무서워 무서워 개무서워 야 이 구간 지금 지금 조심해야돼 지금 조심해야돼 C C C 오케이 자 D돌리고 내려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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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로 와 어 D 고장났어 잠깐만 어 어 어 민방위성님 민방위성님 도와주셨다 민방위성님 도와주셨어 어 잠깐만 어 이러면 이러면 아 좋아라는 말하면 꼭 죽던데 이건 좋아 이거는 이건 좋아졌어 아 근데 C는 몰라 진짜 C는 C는 정말 조심해야돼 C는 아 5시 58분 5시 58분 아하 여섯시 클려 와 아.. 뭐야 야 뭐야 6시가 끝이 아니었어? 여보.. 여보세요? 야 6시가 끝이 아니었니? 뭐야 나 6시가.. 6시가 끝으로 알고 있었는데? 아니 잠깐.. 추가.. 어.. 아.. 아.. 아 잠깐만.. 이거 영원히 못나가는거 아니야? 아잇! 시발! 희으.. 희으.. 희으으.. 잠깐만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